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가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됐습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아서 5월에 침식을 했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6개월 남짓 됐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야당 의원 7명이 참석을 했고 참석자 가운데서는 사선 의원인 막말로 좀 유명하죠. 안 민석 의원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참석하다. 대통령실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민형배 의원 광주광역시 광산어리일 겁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양이원영 비례대표죠. 강민정 비례대표고 안민석 사선의원이고 유정주 비례대표고 황운하 대전광역시 아마 준구 그다음에 김용민 남양주 어린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다 가짜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의 텃밭신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선출됐기 때문에 이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잖아요. 선거 사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선출된 거지 않습니까 다 부정선거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2020년 4.15 총선에 건배지를 담가 아닙니까 이 가짜들이 다 퇴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11월 20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19일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수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가짜들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발생을 안 하겠습니까 작은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사장님이 되면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상필벌이란 것이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엄정함이란 것이 있어야 작은 회사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선거 사기질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을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얘들이 이렇게 노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분하게 느낄 겁니다 모두 가짜들을 두고 가짜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질을 친 거 아니에요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사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회의원 된다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 가짜들이 예산 통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고 있는 거지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죠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항우나 무소속 민형배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태진 촛불대 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여기 이름 7명 가운데 진짜가 누가 있습니까 민형배 광주 광역시 광산에 의원 지역 굴두신 민형배 의원만 검수완박 법훈련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인가 그렇게 해서 그냥 무소속으로 이렇게 된 민형배 의원은 광주 광역시가 민주당의 텃밭이니까 윤석열 태진 집회에 야당 의원 7명 참석 여당 민주당 공식 입장인지 밝혀라 이런 거 다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것은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불어난 것 똑같은 겁니다 최상만사는 그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민석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문희만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어제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참석만이 아니라 연단에 올라 선동연설까지 했다 그간 어떻게든 정부 흔들기에 혈안이었던 인물들이라 더 이상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다 정말 참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깊이 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국회의원 된 자들을 묵인 방조하면서 어떻게 권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뭡니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신상필벌이라는 것을 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쳐박아놓고 어떻게 권위를 확보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안 나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진짜가 누가 있습니까 민형배 빼고 비례대표 다 사기쳤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다 사기쳤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다 사기쳤지 않습니까 안민석 사석의원 다 여러분들 사전특표 조작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빼앗아다가 전산적으로 안민석 후보한테 여러분 더해준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황운하 대전광역시 중구 다 사기쳐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다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된 것이 대통령이 책임이 없냐 이야기입니다 선거 사기를 쳤어도 뭡니까 뜬 뜬거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대통령 영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대통령을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다 가짜들이잖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굽니까 김용민 여러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이런 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주강득의 검찰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검사 출신들이 다 이렇게 출시의 지향적인지 입 딱 다물고 그냥 뭡니까 개업해가지고 그냥 변호사에서 밥벌이 하고 있겠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를 빼앗아가지고 김용민이 한 끼에는 플러스 8에 플러스 18% 더해줬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좋은 면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7.8% 김용민은 플러스 17.9%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이건 전산 사기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남양주시 병에 김용민 의원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회로 총선해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검찰이 안 하고 경찰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야 전문가나 여러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기질을 했습니다 라고 다 밝혔는데 그걸 대통령이 다 뭐죠 입 다물고 있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전 투표에 달려가고 이러니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대통령 허구들은 멀쩡하지만 다 이 친구들이 왜 날뛭니까 웃었게 보는 겁니다 네가 뭘 하겠냐 그래 좋다 우리가 가짜다 어 윤 네가 뭐 할 거냐 네가 우리 칠 수 있어 너는 못 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뛰는 겁니다 표를 줬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양반이 허구대가 저렇게 멀쩡한데 허구대 값을 저렇게 못하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전광역시에서 여러분 울산경찰청장으로서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선거에 직접 개입했던 것을 알려진 황운하의 여러분들 성적초입니다 이게 선거가 맞습니까 미래통합당 이은근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3%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당 황운하와 함께 자전산조작을 해서 다 넘긴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했잖아요 이게 또 누굽니까 4선 의원 안민석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오산시 얼마나 여러분들 오지게 선거를 도독질했습니까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의 사전투표 이런 참가자수만큼 빼앗아가지고 안민석이 다 더해준 거 아닙니까 좌우대칭에 이게 선거입니까 이런 짓을 지금 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했는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다음번 여러분 2024년도 총선도 이렇게 이런 전산조작을 가지고 선거를 뭐죠 도독질할 건데 대통령이 묵묵부답입니다 이러니 영이 서겠습니까 권위가 서겠습니까 도독질을 이렇게 오지게 해도 뭡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대통령인데 우습게 안 보겠습니까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감 내기지 않습니까 4.15 총선의 무슨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배노인단으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활동하다가 근간에 변절을 해가지고 4.15 총선의 부정성과 정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누구죠 무슨 변호사입니까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꾸준음하게 꾸짖고 싶은 거는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영이 안 서는 것이고 아무놈이나 다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예산도 안 통과시켜주고 정부 예산 다 깎고 77개 이름 정부 여러분들 법률안 하나도 안 통과시켜주고 인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말아먹는 놈들은 대부분 뭡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잖아요 석동현이 변절자 석동현이 마누라한테 물어보시기 바람 마누라가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명지대학의 누굽니까 박영하 교수지 않습니까 그 집은 부부사이 이야기도 안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러면서 선거를 도덕질을 해가지고 급기야는 대통령부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이 일곱 명 가운데 유일하게 뭡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당선된 민형배 의원법나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전투표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의원의 2020년도 4.15 총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좌우대칭도 없고 차이값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안민석이하고 이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조작이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남과 전북에서 4.15 총선의 여러분들 조작이 없었던 지역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지역이 민형배 의원의 여러분들 지역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민형배 의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아주 뭡니까 고마운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산구 우리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안민석도 조작을 했고 황운화도 조작을 했고 여러분 이건 또 누굽니까 김용민이도 조작을 했고 그다음 비례대표가 내가 무슨 이야기하는 여기에 양이원영이 유정규 강민정이 다 어떻게 선거 조작에 당선된 겁니까 이렇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정상투표는 모든 이런 분표값이 0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차이값을 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산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불시민당은 플러스 10.45 열린민주당은 플러스 27.85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호 우리공화당은 마이너스 17.44 새벽당은 마이너스 37.03 기독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 39.74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기독자유통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 줘야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비겁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면 선거가 있을 겁니까 선거가 없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 헌금도 있겠습니까 헌금도 없죠 나라가 망하고 나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예배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입만 나물나물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선거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선거 도독질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뭡니까 인간들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노 너가도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고 어머니일 건데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식들이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취직해 가지를 하면 신입사원들도 있을 것이고 30대 40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도독질하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도독질을 해 가지고 지금 21대 총선에서 더불 민주당 국회의원 들 가운데서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을 빼앗은 죄다 이런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도독질한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 사과상자 200개 돌려가지고 문제됐던 김미경 엄평구청장 2018년도 선거에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2021년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선거에 도독질한 거잖아요 전산 조작을 해가 표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된 나라인지 모든 선거 도독질에 대해서 여러분 입을 다무는데 이 나라가 망해도 여러분 천번 만번 1억번 망해도 이미 나라가 망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마비가 됐고 양심적으로 마비가 됐고 법적으로 마비가 된 겁니다 이러니 뭡니까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니까 이 친구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어이 윤 니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기 못내미님처럼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갔죠 반장선거도 아니고 아파트 분유회장선거도 아니고 나라에서 이런 국회의원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모든 선거에서 수십 수백만 표를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통해 표를 훔쳐도 수사받는 놈 한 놈도 없고 감방 가는 놈도 한 놈도 없는데 그러니 나라가 막 가는 거죠 뭐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면 그거는 뭡니까 정신줄을 놨던지 그냥 맛이 간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처음에 재검표 신청했던 것처럼 좀 집요하게 뭡니까 민윤숙이 이런 재판 거부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다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망해도 나를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짓들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대한 이 불의를 이런 뭡니까 부정을 입을 다물고 어떻게 나라를 끌어갈 겁니까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들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영이 서고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 한 개 뭡니까 도스페핑 맞추고 돌아가는 대통령 한 개 뒤에다가 뭡니까 그런 말들을 찌꺼리는 거죠 제 이야기 요지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모르는 고민거리가 많겠죠 그러나 이런 거대한 악 이런 거대한 사악함을 덮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대통령 말빨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참 다 대통령이나 석동현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들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런 선거 사기를 치는 그런 세력들은 완전히 막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극한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사악한 질들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악은 뿌리부터 꺼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황당한 표를 줬던 사람은 얼마나 분합니까 이 가짜들이 진짜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봐야 되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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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